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반발 개수 값에 따라서 충돌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반발 개수 값을 바꿔보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유니티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네, 임포트가 되면 이제 신을 이와 같이 켜주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직스 메터리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반발 개수 같은 경우는 프렉션이랑 다르게 2D에서는 반발 개수 값을 큰 걸 따라갑니다. 지금 뭔 소리냐면 이 반발 개수가 현재 둘 다 0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0.5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 두 개가 부딪혔을 때는 이 반발 개수 값을 0.5를 따라가게 됩니다. 0.5 그러니까 마찰일 때는 마찰력이 더 적은 쪽을 따라가게 되는데 두 개가 부딪혔을 때는 이제 반발 개수 값을 값이 큰 쪽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D는 이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고요. 3D 피직스 메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운시니스가 이제 설정을 똑같이 하는 건데 0부터 1로 설정을 하는데 이제 바운스 컨바인에서 이 두 오브젝트의 반발 개수 값들을 평균으로 쓸 건지 최소 값으로 쓸 건지 곱해서 쓸 건지 최대 값을 쓸 건지를 두 개 중에 더 큰 것을 쓸 건지를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3D 게임에서는 근데 저희가 지금 해볼 것은 2D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케이스 1, 2, 3을 만들어놨어요. 케이스 1, 2, 3 그래서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이제 반발 개수가 0인 즉 완전 비탄성 충돌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이제 반발 개수가 둘 다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탄성 충돌이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3 같은 경우는 반발 개수가 둘 다 0.5이기 때문에 비탄성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는 그냥 단순하게 왼쪽으로 벨로시트를 가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에서 만약에 내가 이 스페이스 키를 눌러주면은 그냥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 오른쪽으로 무브 벨로시티라는 크기를 가지고 이동을 할 것입니다. 속도를 가지고 갈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1번이 완전 비탄성, 이게 완전 탄성,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비탄성 충돌이에요. 그래서 해보면 스페이스 눌렀을 때 완전 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비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부딪혔을 때 같이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비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이제 부딪혔을 때 얘도 가지만 얘도 어느 정도 속도를 남아있는 상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결과와 이제 아까 저희가 이론에서 배웠던 그와 똑같이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쓰는 이 바운시리스라는 값은 즉 물리학에서 충돌을 할 때 이 공식에서 나오는 이 반발 개수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발 개수가 그래서 물리에서 배운 내용과 이제 충돌을 실제로 유니티에서 할 때 동일하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발 개수 값은